오늘은 아이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뿜뿜 올려줄 수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Do as I'm Doing 이라는 노래거든요 자 이 노래는 아이가 대장이 되어서 아이가 어떤 표현을 신체 표현을 하면 그걸 그대로 엄마 아빠가 따라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이런 과정 안에서 아이는 좀 창의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상대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좀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도 함께 또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랍니다 노래 가사는 굉장히 쉬워요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이런 노래예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들어보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자 2절은 네 2절은 Tap as I'm Tapping 이거든요 그래서 1절 3절은 Do as I'm Doing 그 다음에 2절은 Tap as I'm Tapping 이니까 2절 할 때는 뭔가 어딘가 두드려주는 활동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1절 3절은 그냥 Do 하는 거니까 어떤 거든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처음에 아이에게 너가 하는 대로 엄마가 따라해볼게 라고 하면 아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고 좀 뻘쭘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한번 좀 주도적으로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 활동할 때부터 아이에게 이번에는 우리 승현이가 대장이야 해서 승현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활동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음악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좀 비구조적으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활동을 정했다면 그것을 박에 맞추어서 고정박, steady beat 고정박에 맞추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아이들의 리듬 감각도 함께 키워주고 어떤 신체 조절 기능도 함께 좀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가사는 여기 밑에 설명글에 함께 담아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활동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링크도 같이 밑에 넣어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활동해 볼게요 자 엄마는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권투하는 것처럼 움직여 볼 거야 우리 승현이도 해볼까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빠르게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Do as I'm doing, do as I'm doing, follow follow me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엄마는 어깨를 한번 두드려 볼게 자 어깨 이렇게 톡톡톡 잡을 수 있어요 Tap power and shoulders Tap as I'm tapping, follow follow me Tap as I'm tapping, follow follow me 빠르게도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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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me do as and we follow follow me do do as and and follow follow follow